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아무래도 혼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잘 불어나려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조금 어렵긴 했는데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게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, 먼저 왔어 아, 우리 컨셉 한테니까 먼저 왔어 네, 김영훈씨가 언제나 공개가 되게 많아요 네, 김영훈씨가 언제나 공개가 되게 많아요 어, 사실 6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천사잖아요 사실 천사라는 캐릭터가 국내에 영화적 드라마는 거의 등장을 안 해서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하고 솔직히 하기가 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으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한국사 Dieu怎么 만났을 때부터 사실 그게... uchi거는 또... 같은 동네의 출신이었어요 trick 그게 정말 생각지 못한 연기였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뭐 놀이나 한 번 막 흘리겠지?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좀 그런거죠? 그게 너무 단위...스러워